이번 주 삼성전자의 연일 신고가 행진과 함께 연말 증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청룡의 시장을 뚫고 나갈 상승 트리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와우넷 임동혁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회장이 다음 달 염호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리튬 사업 현황을 살피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리튬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초급등을 보였잖아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내년 1월 달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는 그런 이유로 급등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사업에 진심입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포스코 해외 법원이 양산하게 된 리튬은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이 돼서 양극재 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는 2018년도에 3100억을 투자해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확보했고요.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리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터리 소재 사업 부분을 의미 있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의 염호리튬 1단계 상하공정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 완공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공정에서 탄산 리튬은 생산을 하고 이 탄산 리튬은 하공정으로 보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2028년도 정도 되면 RMT나 염호를 통해서 연간 리튬 10만 톤 생산 능력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튬 관련 테마주들은 리튬 가격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리튬 가격이 만약에 크게 급등을 하면 리튬 테마주도 생각보다 많이 급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내년 상반기 때 특정 박스권에서 행보할 경우에는 리튬 테마주들도 박스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내년 1분기 때 리튬 가격이 주요 지휘선을 이탄하면서 급락할 경우에는 리튬 테마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중으로 리튬 가격은 바닥을 확인한 후 2분기 정도 되면 저점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유력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 향방이 키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겸손이에요. 저는 잘난 척하는 종목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겸손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테마주 중에서 지금 바닷간에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점은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에 대한 핵심 스토리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2차 전지 및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외회사 미래천단 소재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산은 미래천단 소재 지분을 8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천단 소재와 미래천단 소재는요. 국내 대형 양극재 기업과 2024년도 수산화 리튬 2만 톤 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계약 등을 통해서 내년도 연간 매출액이 3,500억 이상 찍힐 수 있는 나름대로 꽤 그럴 듯한 수산화 리튬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래천단 소재는 양극재 첨가제라고 할 수 있는 텅스템 및 코발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관련 매출액도 내년에 괜찮게 찍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랑 양극재 첨가제 내년도 물량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시차를 두고 도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제고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생산법인을 통한 고객사 다변화 이슈도 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나우텍은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체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환사체로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전구체 합작법인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착공식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상업 가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전구체 생산 능력 1만 톤 정도 확보할 수 있어 보이고 2025년도에 1만 톤 생산 능력 확보가 가능해 보이고 2026년도 정도 되면 전구체 연간 생산 능력 3만 톤 정도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핵심 소재고요. 전구체랑 리튬을 섞어서 양극재가 탄생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오늘 미래나노텍 7%에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미래 첨단 소재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리튬 가격이 만약에 1분기 때 폭등을 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1만 6,5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1차 목표가 2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 내년엔 10만 달러를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할 것이란 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이를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에 활용해봐야겠죠. 핵심 유망주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내년 비트코인 시장의 초강세를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규제당국, 미국 규제당국 승인이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개가 넘는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지금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자면 내년 1월 정도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일괄적인 규제당국의 승인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물 ETF 승인 및 미국 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춤을 출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현물 ETF 상장 기대감으로 미리 선행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의 추이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비트코인 테마주들 저항선 침투 및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아래로 확대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테마주 재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스케줄에 의해서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대한민국 비트코인 테마주는 단중기적으로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급등한 상태에서 관련 테마주를 부안 내동 충격 매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손실이 이제 초래되겠지만 그러니까 눌리묵 공략 잘하고 손절가 설정만 잘하신다면 탄력적으로 단기 혹은 단중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전까지의 기대감은 그래도 유효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좀 테마인 만큼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편인데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테마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안전한 종목은 바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을 타겟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2021년도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58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 기준 하나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가치가 3,700억 원이니까 2021년도 두나무 투자는 제가 볼 때 신의 한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 시가총액이 7천억대 초반이니까 두나무 지분가치 3,700억 원은 아주 강력한 안전마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토큰 증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은 토큰 증권 시장에 관심이 크지만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증권사를 끼고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은 토큰 증권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토스뱅크 지분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2025년도에 상장되기 전에 이런저런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뿌릴 때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생각보다 다양한 재료를 보호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비트코인 테마 중에 가장 안전한 트레이딩 타겟으로 선정해놓고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빛나는 신사업에 주목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눈높이는 어디까지 잡는 게 좋을까요? 네. 테마주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과거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12월 초 소개 때보다 지금 자리가 더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양봉이 딱 이쁘게 발생된 상황인데 동사의 기술적 분석상 1차 목표가는 3,800원입니다. 3,800원을 뚫으면 이제 추가 급등이 가능하지만 3,800원 근처에서 막히면 차이신원 매물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 종목의 손절가는 3,090원입니다. 3,09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든지 손절하든지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매력이 있는 하나투자증권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09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리튬과 비트코인 ETF 관련 종목과 이슈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전해주신 임종혁 마훈의 파트너 의견 감사합니다. 리튬과 비트코인 ETF